웹스케어 스튜디오의 키워드 검색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웹스케어 페이지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기능을 사용하려면 서치 메뉴에서 웹스케어 메뉴를 선택하거나 검색 아이콘을 클릭한 후 웹스케어 검색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웹스케어 스튜디오에서 웹스케어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창이 표시됩니다. 서치 메뉴에서 웹스케어를 선택해도 동일한 검색창이 표시됩니다. 컴포넌트 목록을 클릭하여 검색할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컴포넌트에 대해 검색할 속성, 이벤트 혹은 텍스트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검색 조건까지 설정한 후 하단의 서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 예제는 인프 타입이 버튼인 그리드뷰 컬럼을 포함하고 있는 웹스케어 페이지 파일을 찾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검색 결과라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웹스케어 페이지 파일이 열리고 검색된 부분의 커서가 위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프 타입이 버튼인 그리드뷰 컬럼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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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